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오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며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에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아멘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귀한 분들과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우리 귀한 분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응답이 최고응답입니다 먼저 우리 2022년 청지기로 임명되신 귀한 청지기분들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아마 수요예배 때는 청지기분들이 많이 오신 것 같은데 우리 서로가 서로를 축하하는 박수로 축하하시면 되겠습니다 청지기가 되신 걸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청지기가요 축하받아야 될 일이에요 청지기 책자 보고 아씨 나 교통부네 이럴 게 아니고 굉장히 축하받아야 될 일입니다 직분을 받았다 이 말은 말 그대로 우리 예원에서는 어떻게 알고 있죠 직분은 축복의 통로다 그렇죠 직분의 통로를 받은 거예요 우리는 축복의 통로를 받았습니다 그럼 직분 때문에 직분 받은 것 때문에 밥도 사고 떡도 돌리고 하셨죠 하셔야 됩니다 직분을 받은 자체가 우리가 축복의 통로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도 거져받았는데 직분도 거져받았어요 말씀을 듣고 행할 수 있는 건 부담이 아니라 사명이 아니라 축복입니다 말씀을 듣고 행할 수 있는 축복을 직분 때문에 내가 누릴 수 있게 되었다 내 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가장 큰 축복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알 수 없기 때문에요 세상과 비교할 이유도 없죠 그것도 예원교회 청지기에요 저희가 예원교회가 어떤 교회냐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 드리면 여러분 아마 한 글자로 써보십시오 한 단어로 써보십시오 여러분 나름대로 쓰실 텐데 예원교회가 어떤 교회죠? 좋은 교회입니까? 그냥 좋은 교회인가요? 예원교회 부목사다 보니 예원교회 부목사가 예원교회 좋은 교회라고 하는 게 남들 볼 때 좀 이상하겠지만 남들은 수요일에 안 볼 거기 때문에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교회죠? 저희 교회가 좀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가치를 설명하려면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초대교회를 세우셨죠 그 이후에 313년에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합니다 세계복음화가 되어진 것이죠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사실을 실제로 믿었던 믿지 않았던 인정한 거예요 그 이후로부터 복음은 계속 변질되어 왔습니다 천년 정도 지나니까 어느 정도 변질되었냐 예수 안 믿어도 돈 주면 재산 받을 수 있어까지 간 거죠 그런 타락된 기독교를 보면서 1517년 마틴 루터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선포하면서 시작된 종교개혁의 불씨가 미국으로 옮겨졌고 1800년대 말부터 미국의 성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나라의 복음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이 복음이 우리나라 전역에 퍼져나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살렸고요 그런데 그렇게 또 확산되다 보니 변질이 또 돼요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토속신앙과 유교 이런 미신과 뒤섞이면서 유교도 아니고 율법도 아닌 이 복음이 그런 뒤섞인 신앙으로 율법주의와 오순절 계통의 기복신앙 그리고 1980년대 말부터는 긍정적 사고방식 성공주의가 교회에 들어오면서 그야말로 본질을 놓치고 현장을 놓친 그때 하나님께서 전도자를 통해 1980년대 말부터 이 다락방 전도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가지 핍박과 누명 속에서도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다 예수만이 그리스도시고 그리스도만이 인생 모든 문제결자다 하나님의 소원은 잘 먹고 잘 사고 이게 아니라 현장의 이 복음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고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하여서 이 거룩한 씨를 전달하여 랩런트로 키우는 것이다 이 언약 붙잡고 지금까지 35년 넘게 전도운동을 달려오는 중에 많은 사람들이 사실 비아냥거리도 했거든요 전도가 되어진다더니 왜 이래 다락방교회가 힘이 없냐 이런 비아냥 소리에 예원교회를 봐라 라고 전도자가 당당히 말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단임 목사님이 중심이시죠 진짜 이 전도운동 속에서 복음을 위해서라면 전 아직도 중심자 대회 때인가 세계 선교 대회 때인가 우리 단임 목사님 나와서 인터뷰하신 거 있잖아요 어떤 인도명 어떤 말 쓰는데 아무 상관없다 예수는 그리스도인데 그러셨어요 그게 단임 목사님 중심이자 그 은혜로 우리가 전도자들을 보호하고 선교사님들을 도우며 랩런트를 키우는 교회 저는 감히 이렇게 제 확신이고 믿음이니까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가 예원교회다 저는 그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 확신이 있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소리 보니까 그 정도까지는 아니신 것 같은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건 그냥 제 믿음이 아니고 기독교 역사학적으로 신학적으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의 청지기 보통 가문의 영광이 아닐 수 없고 시대적인 응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2022년 말씀을 듣고 행하는 청지기를 통해 이 코로나 재앙시대 속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 하나님 살리실 것이고 오늘 말씀을 통해 22년 청지기 직분을 능히 기쁨으로 감당할 셈을 얻는 귀한 시간 되시길 예수님으로 추가합니다 이것들의 말씀 가지고 보이지 않는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지 6일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변화산 사건이라고도 표현하고 변화산 캠프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시대적인 고백 우리야 지금 늘 아는 고백이지만 처음은 베드로가 한 것이죠 흑암을 무너뜨리는 고백 수천년간 흘러온 재앙을 막는 고백 인류의 모든 운명을 바꾸는 고백을 하나님의 은혜로 베드로가 한 것입니다 언약의 대를 창의기 3장 15절부터 출의기 3장 18절 2사 7장 14절에 대를 잇는 언약적 고백이었습니다 인류 최초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죠 베드로의 훌륭함이 아니었고 얼마나 축복된 고백이냐 성경이 기록된 목적 그 자체였으니까요 그 고백이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을 한 문장으로 고백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전무후무한 축복을 쏟아 부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매번 예배드릴 때마다 한 고백이 사실 엄청난 고백이죠 마태봉 16장 17절 19절에 예수님 말씀하시오 다 받은 겁니다 더 받을 게 어디 있습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한 자체가 최고의 축복인 거예요 이 고백을 한 그 6일 지났어요 얼마 안 지났죠 예수님께서 직접 가장 아끼는 제자 3명 베드로의 아고보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십니다 이유가 있겠죠 예수님이 굳이 가하자고 하셨으니까요 분명한 목적과 의도가 있는 거죠 올라가시더니 갑자기 변하셨어요 갑자기 모세와 엘리아가 나타나더니 같이 막 대화를 하시는 겁니다 너무너무 신비로운 이 사건 그냥 신비로운 변하사 사건이 아니라 오늘 수요예배에 참석하시고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예언의 제자들에게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 주시고자 하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변하산으로 데리고 가셨듯 성령이 오늘 여러분을 이 수요예배 자리로 인도하신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 깊은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아시고 이 자리에 인도하셨으니 말씀을 통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와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요예배를 통해 하나님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2021년의 마지막 달을 우리가 보내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의 입을 크게 여는 게 무엇입니까? 저는 그게 생각해요 믿음의 입을 크게 여는 건 어제보다 오늘 내가 더 복음이 되는 것이다 어제보다 오늘 나에게 예수가 더 그리스도 되는 것이다 그래야 걸리는 게 없어지고 스스로 나를 누르거나 남을 누르는 그런 복음 아닌 모든 것들이 사라지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을 추원합니다 첫 번째로 사라지는 응답입니다 4절에서 8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대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아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오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심에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며 오직 예수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이 갑자기 변하시더니 모세와 엘리아 대화를 하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한 당연히 지금은 예수님이 오신 시대면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인물이잖아요 율법을 받은 십 개명을 직접 받은 영웅 같은 존재예요 율법을 상징하는 존재죠 엘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리기도 하고 물을 내리기도 했던 우상을 섬겼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상대로 이겼고 죽을 때도 바람을 타고 승천한 신비의 상징입니다 능력의 상징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모세와 엘리아는 그냥 단순한 두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신앙을 상징하는 것이고 하나님 그 자체를 상징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니 모세가 사라지고 엘리아가 사라졌어요 보이지가 않습니다 근처에 있는 것도 아니고 아예 안 보여요 하나님이 왜 이 일을 행하셨을까요? 무슨 퍼포먼스도 아니고 보여줬다가 왜 또 사라지게 하셨겠습니까? 왜 모세가 사라졌죠?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지고 있는 율법 체질이 사라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세계 보그마 여정을 베드로 요한이 가야 돼요 그거 가지고 있으면 사람을 살릴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사라져야 합니다 우리 안에 아직 모세의 율법이 남아있어요 모세가 살아있어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이게 인정되셔야 됩니다 율법 체질로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요 잘 인정을 안 해요 자기는 율법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 사람 거의 율법입니다 율법이 아니라 나 율법이 아니라 그래요 나는 남을 정제 안 한다고 합니다 부모님들이 랩몬스들에게 되게 그래요 엄마 같은 보금이 없다 뭐 이렇게 네 하고 싶은데 너 같은 아들 키우는 자체가 보금이다 이 자식아 뭐 이런 식으로 하시는데 하시는데 그런 분들이 되게 왕율법이 많으시죠 율법주의가 뭐죠 율법 체질이 뭡니까 우리가 무슨 유대인도 아니고 우리 보고 율법을 지키라고 하신 분이 없잖아요 우린 그런 가르침 받은 적이 없습니다 예원교회 강당에서 이거 하에 저거 하지 마라고 배운 적이 없는데 왜 우리는 율법 체질을 경계하고 주의해야 하죠 율법주의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하라 하지 마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나도 모르게 내 의를 주장하는 겁니다 그게 율법이에요 여전히 내 노력으로 구원 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여전히 내가 완전한 죄인이었음을 인정하지 않는 것 내가 더 열심히 착하고 바르게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하는 그것 한마디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믿음으로 살지 않는 자체가 율법주의예요 그게 맞습니다 아멘하셔도 돼요 베드로가 모세를 보자마자 초막집 짓자라고 한 것은 그 체질이 있는 거예요 좋으니까 구미에 당기는 겁니다 그게 내가 더 열심히 내가 더 바르고 세상에서 말하는 기독교인답게 사는 것 술 담배 안 하고 바른 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처럼 아닙니다 저는 어릴 때 이런 말을 교회에서 많이 들었어요 어릴 때 아주 얘기 때 똑바로 안 살면 하나님 영광 가린다 아휴 저 장로 하나님 영광 가리는 짓을 했다 아휴 저 집사는 하나님 영광 가리는 짓을 했다 굉장히 율법적인 말이죠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렇게 가려지지가 않습니다 그건 반대로 말하면 똑바로 살면 영광 받는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럼 불교의 슬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겠네요 천주교의 신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겠네요 전혀 신학적 근거도 없는 말을 그냥 공공연하게 해왔던 거죠 교회들은 그러니까 그런 신앙 그런 율법 신앙 가지고 있다 보니까 무슨 안 좋은 일이라면 몸이 아프다든지 일이 안 풀리면 내가 잘못해서 그렇다 이랍니다 내가 기도를 덜 해서 똑바로 살지 않아서 그냥 깨어 기도하라는 말도 약간 약간 똑바로 살아라는 말처럼 했죠 똑바로 사는 게 무엇입니까 뭐가 똑바로 사는 것입니까 교통법규 잘 지키고 도덕윤리적으로 안 걸리고 사는 게 똑바로 사는 것인가요 그건 기본 상식이지 믿음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똑바로 사는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사는 겁니다 그 외에는 똑바로 사는 거 아니에요 적어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렇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 칭찬하고 효자고 성품 좋은 인격이 훌륭해가지고 나이가 들었는데 아들 딸에게 존경 받고 각종 공로상 다 휩쓸어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삶이 아니면 악하고 더러운 삶이에요 이게 거북하게 들리시면 아직까지 모세가 남아있어요 아직도 율법이 살아있어요 613개 율법 못 지킵니다 율법은 하나 지켜도 죄예요 다 0점 612개 지켰다가 하나 못 지키면 0점입니다 하나님 절대평가거든요 100점 아닌 0점입니다 생각으로 죄 짓죠 죄입니다 그럼 우린 죄인이에요 율법은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니라 죄를 깨달으라고 주신 거예요 율법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죠 로마 7장 7절에 그런 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율법이 있기 때문에 아 내가 죄를 지었구나 난 죄인이구나 알 수 있는 것이지 그걸 내가 지켜서 구원 받는 건 그걸 지켜서 영광 돌리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 나는 희망이 없구나 나는 소망이 없구나 나는 이 죄에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벗어날 수 없구나 매일 죄 짓고 눈 뜨면 죄 짓고 마음으로 죄 짓고 생각으로 죄 짓고 아니 마음으로 사람 미워하면 살인이라는데요 저는 오늘도 운전하다가 한 세 명을 죽였습니다 아 엉망으로 하더라고요 운전을요 해결하라고 합니다 무슨 해결을 하라는 겁니까 싹싹 빌라는 얘기인가요 잘못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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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런 건 아니지라고 하지만 사실 맞잖아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언제 어디까지 해결해야 용서를 해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에 나와있나요 성경에도 없는 말을 합니다 진짜 회개가 뭐죠 나는 지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겠다 그게 회개예요 죄에서 돌아서는 겁니다 죄와 아무 상관 없어지는 고백입니다 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 율법에 매여있는 사람 율법 체질인 사람은요 맨날 안된다고 해요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면 할수록 새롭고 힘이 나야 정상입니다 특별한 사람만 그렇게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해요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안된다고 합니다 율법 가진 사람들은 율법 체질 사람들은 열심히 그리스도로 믿는데 안된대요 내가 열심히 그리스도로 믿는 자식이 안되고 열심히 그리스도로 믿는 남편이 안된대요 안되는 건 또 뭡니까 구원받은 우리가 자꾸 안된대요 그 말 자체가 사단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뭐가 안된대요 자꾸 내가 원하는 것이 안된다는 거죠 결국엔 그 말은 안해요 그냥 안된다고 하는데 내가 원하는 때에 원하는 게 안된다는 겁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지 않는 것이고 이 복음을 가진 것이 최고 응답이라는 걸 전혀 모르는 것이죠 아니 이 땅이 사는 동안 장생이 잠장에 사는데 되면 또 뭐가 되는 겁니까 취업되고 결혼하고 병 나으면 그거 되는 겁니까 그게 되는 것이라면 예수 뭐하러 믿으면 예수 안 믿어도 병 안 걸린 사람도 많고요 결혼 다 잘 아는데요 그리고 안되면 안 믿을 것입니까 언제부터 우리가 뭐가 돼야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까 원래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뭐가 되기 위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짜 믿음의 고백을 아멘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안 돼서 흔들려요 이게 안 돼서 너무 복음과 율법이 섞여서 오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된다 안 된다 하다가 이 사람이 복음으로 답이 안 나면 또 내 잘못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양심적이고 바른 것 같지만 아주 교만한 겁니다 내가 부족하대요 자꾸 내가 모자라서 특히 어른들 이런 말씀 많이 하시죠 겸손이라고 하시지만 그리스도가 끝냈다는 자꾸 내가 모자라서 내가 부족해서 하나님 입장에서 굉장히 듣기 싫은 말이죠 십자가 다 이뤘다 다 끝났다 했는데 모자라서 부족해서 마치 하나님이 우리 보고 완벽해지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은 그러신 적이 없어요 원하는 자들의 불론이 나아오더라 그랬어요 원해서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걸로 다 받은 거 아닙니까 그걸로 다 끝난 거 아닙니까 근데 자꾸 우리는 모자라고 부족하고 하나님 오해시키는 것 이것이 율법주의의 폐입니다 양심적으로 생각해봐 이렇게 말하죠 율법 체질 가진 사람은요 말씀과 양심을 구분할 영적 지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것을 양심으로 사는 것과 혼동해요 그러니까 괴단인 사람을 보고 왜 말씀대로 안 사냐 과로 안에는 양심적으로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양심 따라 살면 망합니다 우리의 양심도 세상에서 왔기 때문에 가론 유다가 착했어요 양심대로 살아서 자살했어요 회개하지 않고 우리는 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신앙 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신앙 양심상 우리는 의롭고 죄가 없습니다 내 세상 양심엔 가책이 느껴지고 내가 생각할 때는 여전히 안 끝난 것 같고 죄인인 것 같아도 법적으로 완전히 끝났기 때문에 신앙 양심상 그리스도 안에 문제 없습니다 이게 안 되니까 율법이에요 율법은 인본주의로 갑니다 희한합니다 율법주의 체질을 위한 사람은 인본주의를 써요 교회에서도 중직자든 직분자든 교역자든 율법주의에 잡혀있기 때문에 인본주의를 씁니다 내 힘으로 해야 되니까요 똑같아요 본질은 그래서 율법주의와 인본주의는 나중심이라는 같은 뿌리에서 나오는 가지예요 그 열매들입니다 뿌리가 똑같아요 내가 해보겠다는 거니까요 내 노력 내 열심으로 했으니까 나를 안 알아주니까 열받고 나를 인정해주고 안해주고 생을 겁니다 저희 청년에는 신학생이 많거든요 제가 청년에 오자마자 신학생 알테스 10명 보내겠다는데 10명 넘게 갔어요 최근에는 안 가요 신학교를 첫 해에 가더니 왜냐하면 제가 알테스를 가고 나면 그때부터는 제가 엄청 엄하게 특수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그걸 본 청년들이 자기는 안 가겠다고 이렇게 그래야 됩니다 신학교를 아무나 가면 안 되니까요 저는 무섭게 가르칩니다 성도들과 중직자들에게 욕먹기 전에 나한테 욕먹는 게 낫다고 합니다 저는 그렇게 가르쳐요 신학생 때부터 복음이 모든 것이 아니고 교회에서 일 좀 한다고 자기 탈란트 좀 있다고 전문성 있다고 착각하지 않도록 누가 보면 19장 40절에 대답하여 이래시때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라 세계복음화가 하나님의 손인데 우리가 안 하면 돌들을 통해 하신다고 했어요 우리가 청직의 직분 받은 것 제가 목해자로 살 수 있는 것 돌들도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이 고백을 저는 늘 합니다 제가 오늘 수협에 앉았으면 우장산에 돌 하나가 와서 했을 수도 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돌 대신 제가 스님 받는 거니까요 입이 만개라도 정말 할 말이 없죠 기적같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은혜로 복음까지 깨달았는데 하나님의 일을 심부름하게 되었으니 그래야 감사하게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이 복음 냄새가 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복음으로 결론 안 나면 율법 속에 살면 신학교를 나가고 훈련을 받아도 직분을 받아도 베드로 보세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6일밖에 안 되는데 모세보고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아직도 그래서 예배와 말씀 속에 특히 예배 드릴 때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셔야 합니다 메시지를 평가하는 평론가들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먹어야 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저는 지금도요 목회자지만 랩몬트의 똑같은 자세한 마음으로 예배 드려요 그렇게 들어야지도 아니고 당연히 드립니다 그래야 복음 냄새가 나요 그래서 제가 청년들 제가 청년대를 섬기고 있는데 우리 예원의 청년들은 다르죠 정말 그렇게 저희가 함께 기도하면서 도전하다 보니까 직분 주시면 감사하고 영광이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감사하죠 기억하셔야 됩니다 모세가 사라지는 것이 응답입니다 율법으로 해결 안 되는 것이 응답입니다 모세가 안 보이는 것이 응답입니다 율법주의로는 사단을 못 이깁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탄을 이길 수 있습니다 또 엘리아도 사라졌습니다 엘리아의 신비 예원의 성도님들 중에 신비주의한다는 사람 없죠 그래서 나는 엘리아랑 상관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비주의라는 것이 꼭 방언을 강조하고 체험을 강조하는 것도 있지만 그런 것에 방능을 할 수밖에 없는 여전히 복음으로 만족이 안 되는 체제를 말하는 거예요 신비주의라는 것 뭐가 자꾸 되어야 된다고 말하는 거죠 그런 교육을 받아가지고 눈에 보이는 변화가 모든 것인 것처럼 예수 믿으면 잘 되고 예수 믿으면 자식이 잘 되고 교회 봉사하면 사업이 잘 되고 그거 사단의 거짓말입니다 예수 믿으면 자식이 잘 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자식이 잘 된 자식입니다 진짜 아멘하셔야 됩니다 예수 믿어서 자식이 잘 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그 자식이 잘 되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사업이 잘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업과 그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복음 경제를 보게 하십니다 달라야 돼요 우리 생각이 예수 믿는데 그래서 모세가 사라지는 것 엘리아가 사라지는 것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복음보다 예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사라지고 안 보이는 것이 응답이에요 그게 오늘 제목입니다 보이지 않는 응답 보이지 않는 응답이라니까 뭔가 싹 새로운 응답 그게 아니고 안 보이는 거 내가 의지하고 내가 바라봤던 것들이 사라지는 그 자체가 응답입니다 그래야 세계보고만 해요 그래야 현장을 살리고 랩먼트를 살립니다 교회에 후대들이 없다고 지금 한국교회에 난립니다 위기라고 하죠 시달리는 아이들은 많은데 왜 떠나겠습니까 답을 못 주니까요 이 시대 후대들에게는요 돈 벌어주는 예수 성공시켜주는 예수가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 없이도 돈 잘 보고 성공하니까 그러나 성공하고 돈이 많아도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필요한데 다른 거 얘기했기 때문에 떠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원의 랩먼트가 너무나 중요하고 우리 청년들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모세와 엘리아가 사라지는 것이 응답이라고 믿습니다 숨은 응답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내가 복음이 되는 가정 속에 미래가 잘 보이지 않고 현실이 어려운데 의지할 사람도 대상도 없는 그 자체가 최고의 응답입니다 왜냐 최고의 응답을 받고 누려하기 때문에 뭐가 최고의 응답이죠 두 번째로 오직 예수만 보이는 응답입니다 5절에서 8절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를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오 내 기뻐하는 자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며 오직 예수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오직 예수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게 최공답이에요 누가 나를 볼 때 내 인생을 볼 때 아 저분은 인격이 훌륭했어 자식 잘 키웠어 저분은 잔신 많이 했어 저분은 돈 많이 벌었지 이게 남는 건 최공답이 아닙니다 저분은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지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우리 후대들이 우리를 볼 때 나를 볼 때 오직 예수만 보이는 것 그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가치 있는 답이죠 어떻게 오직 예수만 보이게 살 수 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기준이 되면 됩니다 아니 역사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왜 우리의 인생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죠 가장 중요한 복과 성공의 기준 그리고 실패와 망함의 기준 생사 화복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예수만 보이는 인생이 됩니다 오늘 결론 내셔야 돼요 최고 복이 뭐냐 최고의 블레싱 최고의 응답이 뭐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다 이걸로 결론 나 버려야 돼요 이거 결론 안 나고 말씀 많이 듣고 헌신 많이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다가 또 모세 보면 정신 못 차리고 또 엘리아 보면 집 짓자고 할 거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 대신 그 자체가 최고 복입니다 그래야 내가 죄삼을 받아요 죄 없어요 우리 죄가 많은데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기 때문에 히브리스 9장 28절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심바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다 가지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 많은데 죄 없습니다 죄 때문에 모두 문제가 왑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 떠나야 하고 마귀에게 잡혀야 하고 우상 섬겨야 되고 영적 문제 와야 되고 저주, 재앙 귀신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 죄 없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은 죄 없습니다 어느 정도 없냐 10편, 103편, 12절에 동의,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겼으며 그러니까 자꾸 기도하실 때 잘못했어요 다시 안 할게요 빌면 하나님은 뭐를 이러십니다 하나님 몰라요 뭔지 하나님은 안 보여요 우리는 막 잘못했어요 빌고 얼마나 그게 사단의 속임수입니까 모든 종교가 그거 하고 있잖아요 참된에게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입니다 죄가 있다면 오늘도 내가 순간순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게 죄지 나머지 죄 아닙니다 그걸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 이 땅에 왜 사는지 이유를 알게 되는 거죠 바로 예수만 보이게 하려고 내 인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게 하는 것이 우리 삶의 이유입니다 여러분이 왜 예원교회를 만나셨냐 왜 정원주 단위 목사 만나셨냐 예수만 보이게 하는 교회의 인생을 살게 하시려고 2, 3, 7, 5천 종족이 지금 모세 바라보고 있어요 엘리아 바라보고 있어요 그 모세아 엘리아 사라지게 하고 예수만 보이는 교회로 그래서 우리는 이미 성공자입니다 최고 응답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내 자식 결혼하는데 좋은 집 하나 못해주고 차 하나 못해주고 그거 쓸데없는 말이에요 그리스도 남기면 최고 유산입니다 그래도 그렇지 그래도 그렇지 귀신 부르는 소리입니다 그거 하지 마세요 제가 확인했어요 그래도 그렇지 귀신 역사들하니까 안 믿는 거예요 복음을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결자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죠 실패와 저주가 뭡니까 똑똑하고 잘생기고 인격 좋은데 예수를 그리스도를 안 믿는 게 저주입니다 사람 참 괜찮은데 전 청년이 나니까 여기저기에서 소개해달라고 제가 참 많은 다른 교회에도 연락이 와요 저한테 참 제가 뭐 청년 담당 목사지 제가 뭐 그런 거 해주는 사람 아닌데 저한테 의뢰가 옵니다 여기 와가지고 우리 뭐 누가 조카가 있는데 여잔데 젊은데 젊은데 나이도 서른인데 취재 못 간다고 아 그럼 저한테 좀 사진하고 정보를 주십시오 내가 사진은 못 준대요 그러면 좀 곤란한데요 남자 청년들은 외모만 보는데 중심 보지 않고 어떻게 사진 없이 사람 참 괜찮은데 저는 안타까운 게 저희 교회 중직자분들 중에도 우리 딸은 그냥 괜찮은 부신자 남자 만나도 되는데 뭐 이런 식으로 참 사람 괜찮대요 그 사람 괜찮은 기준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기 딸이 결혼할 때 보면 안다고 사위 고를 때 세상에서 좀 괜찮은 부신자 멀끔하고 돈 안정적으로 월급 받는 대 좀 삶이 엉망인데 복음 확실한 둘 중에 하나 선택하면 거의 99% 그냥 괜찮은 부신자 사람 괜찮으면 좋죠 매력 있고 그러나 영적 문제 절대 못 막습니다 마귀 역사 절대 못 막습니다 근데 이 시대는 이 세상은 마귀가 역사하는 정도가 아니라 세상이 마귀가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현장을 살면서 복음 없는 거 괜찮은 걸로 살아보겠다 무모한 정도가 아니라 그거는 죽음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사라져야 합니다 모세가 사라지고 엘리아가 사라져야 합니다 저는 목사로서 감사해요 인격이 훌륭하지 않고요 저는 삶이 뭐 그냥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아니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것이 가장 의로운 것이고 그것이 가장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이고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이렇게 믿고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만 말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요 내가 그리스도 말해야지 이미 늦어요 그리스도만 말해지는 사람 복음 냄새가 진동해요 그게 최고 응답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세상에서 사람들 인정받는데 복음 냄새가 안 난다 내가 가는 현장에 예수가 보이지 않는다 말씀 운동이 안 일어난다 영접 운동이 없다 그게 어떻게 응답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우리 후대들이 밥 먹고 잘 사는데 전혀 복음과 전도와 선교 아무 상관없다 근데 직장 잘 다녀요 대기업 들어가 어떻게 우리가 예원교회 다니면 우리가 어떻게 그게 응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 말해야지 하는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다른 말을 할 수 없다는 사람과는 좀 다른 얘기예요 초창기에 그런 이야기 들었잖아요 창을 50미터 던질 수 있는 사람이 50미터 관역에 던지는 것과 200미터 던질 수 있는 사람이 50미터 던지는 것 날아가는 속도와 꽂히는 깊이가 다 다르다 그랬어요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는 믿는 사람 현장을 보시면 다른 말 할 수 없습니다 다른 게 다 있어요 현장에 전부 다 있습니다 그리스도만 없는데 엉망입니다 너무너무 시달립니다 정신병은 이제는요 진짜 20년 전에 단일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감기처럼 될 거라고 지금 그렇게 되었습니다 21세기 과학 최첨단 과학시대라고 하는데 신병 엄청 많아요 청년들 중에도요 청년들 친구들 무신자 중에요 무속인들은 끊임없이 많아요 저는 구원의 길을 할 기회가 많지만 또 많지 않거든요 언제 대놓고 할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장례 캠프 때랑 결혼식 할 때 주례할 때 근데 아무래도 청년 사회가다 보니까 장례 캠프보다는 결혼 주례가 훨씬 많죠 우리 예원의 청녀들이 이제 결혼 주례를 부탁하면 무조건 구원의 길을 해달라고 하기 때문에 요즘 이제 결혼 시즌이거든요 시즌 성수기입니다 성수기 지금 두 달 동안 제가 주례 8번 했습니다 두 달 동안 8번 매주에요 매주 대표기도 3번이에요 성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례할 때 신랑 신부를 안 봐요 이렇게 하객들을 보면서 성수기라는 말은 천국 보내기는 성수기라는 말이에요 천국 보내기 천국 엄청 구원 열차 꽉꽉 찹니다 너무 감사해요 저는 제가 주례할 때 제가 더 신나요 신랑 신부는 울고 하는데 저는 관심이 없어요 신랑 신부한테 이미 구원 받았으니까 가족들하고 친구들한테 복음 전하는데 너무너무 행복한데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결혼식 못한 분들 한 번 더 하셔도 됩니다 한 번 더 하시면 초대 가셔가지고 요새 그런 거 리마인드 웨딩 이런 거 결혼 캠프 하기 위해서 저 부르시면 제가 가가지고 구원 얘기를 한 번 송보하겠습니다 지금 권사님 한 분이 아멘 하셨는데 저는 구원 얘기를 할 때마다 얘기하거든요 너무 잘 살지 않냐 우리나라 지금 너무 편리하지 않냐 인류가 수천 년간 노력했다 행복하기 위해서 이 발전된 자체가 행복하기 위해서다 자유 운동했고 해방 운동했고 혁명 운동했다 잘 살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자유를 찾기 위해서 그런데 수천 년이 그렇게 노력했는데 정신 문제가 시대 역사상 가장 많지 않냐 가정 문제 넘쳐나지 않냐 젊은 청년들이 비트코인에 수십억 수백억 버는데 정신병원에 자리가 없다고 하는데 새로운 정신이 생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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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백 년간 생겼는데 행복하지 않은 거면 안 되는 거다 그 정도면 이렇게 얘기하는 보신자들이 부정을 못하는 거죠 맞으니까 물고기 물속에 나무는 땅속에 새는 하늘에 맞죠 그런데 왜 사람 보고 내 마음대로 살라고 합니까 물고기 물속에 나무는 땅속에 새는 하늘에 사람은 네 마음대로 어디 그랬습니까 성경에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현장을 모르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상한 소리하는 거예요 모세 이야기하고 엘리야 이야기하는 겁니다 현장에는 그리스도만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율법 이야기 안 하고 신비 이야기 안 하고 오직 그리스도만 말할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무식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것도 문제 안 됨을 말할 전도자를 찾고 계세요 그 사람 중심으로 모든 걸 움직이고 계세요 그 사람이 여러분입니다 아무것도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감사뿐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러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내 기뻐하는 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뭐라고요 내 사랑하는 아들 그의 말을 듣는 것 이 말이 뭡니까 그의 말 예수 그리스도의 말이 뭐죠 4등전 1장 1절 3절 8절이잖아요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하나님 나라의 신분을 누리면서 성령 충만 받아 이 그리스도에 증인되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신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라지면 두렵습니다 제자들이 두려워했거든요 모세 엘리아가 사라지니까 두려워했어요 우리가 그럴 수 있죠 내가 원하는 것들이 사라지고 안 되는 것 같으면 두렵죠 그러나 그것이 응답입니다 예수만 보이는 것이 응답입니다 최고의 응답이 이미 있음 있고 날마다 이 응답 속에 사신 여러분들의 시기를 예수님으로 추구합니다 결론입니다 나는 보금체질이고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예수님이 오셔서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손을 대시죠 히브리어로 하토마이라는 말인데요 예수님이 병자를 만지실 때 쓰는 단어가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 안에 약한 거 오직 보금 아닌 거 율법 아직 신비 남아있는 거 아시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배 때마다 예수님 우리에게 하토마이를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손을 대세요 우리의 보금 아닌 부분에 손을 대셔서 오직 보금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사라지고 없어져도 안 보여도 우리는 눈을 들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됩니다 그리스도 아닌 것은 보이지 않는 것 그 자체가 응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예수만 보이는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으로 추구합니다